정부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긴급생계복지급여수급자 등은 제외되는데요. 중복지원이 이유라고 하지만 지원 대상 선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15년 동안 노인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담당했던 유석수 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교육 일정이 모두 취소된 지 벌써 반년이 넘어 대출금 갚기도 빠듯합니다. 정부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기대를 걸었지만 지난달부터 시작한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이미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돈을 받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대구시 지원금, 나라에서 주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버텨왔는데 지금은 그거 안 들어오면 이자 내는 거라든가 관리비 내는 것도 지장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추가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차 때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책을 발표한 9월 1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 긴급생계복지급여수급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한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지급 기준 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해 정확한 지원 기준 등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지급 대상 선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기상캐스터 아멘